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 3절을 큰 목소리로 성경을 다 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6절부터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또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또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게 크가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알렐루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가을입니다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이 여름이 언제 다 지나가나 생각했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눈이 내릴 겁니다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또 한 살이 먹어갑니다 그런 뉴욕의 이미 삶이 어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20년에서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녀들은 어느덧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또 결혼하고 우리의 명칭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젊음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우리도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정말 참 빠르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성전을 구입해서 들어와서 정말 성전 앞이 귀신 나올 것 같이 이상하게 지어진 것을 다 부숴버리고 다 통짜로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지붕 낮춰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다 직접 부수고 공사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거의 10년째가 이제 돼갑니다 한 번만 더 지나면은 이 강단에서 내가 물러가야 되겠구나 이 강단에서 물러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가서부터 준비 시작하면 이미 늦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보시죠 모든 게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 시간, 내가 그때의 때, 때, 하나님이 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9월달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시간은 똑같은 거 아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하루 24시간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하나님의 시간 지도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언타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쉴 수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하고는 다른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여러분, 설교자는 제일 먼저 설교를 대할 때 저도 이제 20년을 향하여 설교를 하면서 설교 노트를 보니까는 한 해 전화번호부 두께 많은 책이 20권째가 쌓여갑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의 양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집니다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할 때 확실하게 이 두 가지 질문이 설교 원고 안에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알릴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뭐냐? 그 얘기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방송을 듣고 있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보시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뭘 알려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무엇 하기를 바라는가? 성도들이 무엇 하기를 바라는가? 가려운 귀만 몰랐던 것을 알고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마칠 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간이라는 단어를 대하며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이 시간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9월달 세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시간 그름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저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앞에서 교통사고 나는데요 이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 되겠어요? 저 앞에다가 나무를 한 구를 심어놓자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신호등을 가운데다 만들어 놓자고 이야기를 하든가 주민시의 의원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본리를 보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다가 여러분 이 자리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나 그 흐름 속에 내가 타지 않는 한 죽음이에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지금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냐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건이 많아요 걱정이 돼서 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플로리다에 가 있는 우리 백준규 집사님 괜찮은가 홍은숙 군사님들 지금 거기에 가 계십니다 하필이면 또 이때 거기 가 계세요 도망갈 수도 없고 수십만 명이 차를 다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고 역대급 최고의 태풍이 지금 몰려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거의 핵폭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조금 서쪽으로 비켜서 가서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이애미는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자연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것이 아이티를 강타하면서 올라왔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띠따이엔 우리 교회 언덕 위에 정말 멋있게 바람 안 불어도 바람 불은 곳인데 거기를 한 번 지나가면 우리 교회 다 날아가겠다 걱정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다행히 북쪽 넘어서 비껴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어줘도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어떤 일들이에요 시간은 사건입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거기다가 시간을 나눠서 거기다가 숫자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해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사건은 왜 일어났고 이 메시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메시지는요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시간은 지 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메시지를 안고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속에서 9월 10일 지금 11시에서 12시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 메시지 위에 내가 올라타고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버지 쫓아간 겁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녀예요 젊은 청년 시절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는 에스겔의 나이는 52세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끌려가서 50세가 됐으면 에스겔의 머릿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마인드가 딱 굳혀졌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나라로 우리는 다시는 못 돌아간다 절망, 패배, 낙담, 근심, 걱정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런데 에스겔이 52살 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으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건 내가 눈으로 봤는데 너 정말 죽고 싶지? 소망이 없지? 살고 싶지 않지? 희망이 절벽이지? 그러나 에스겔아 내 나라, 내 민족 안에는 내 시간이 숨어있다 네가 볼 때는, 네 시간으로 볼 때는 절망과 패배고 낙담이지만 네 눈으로 네 시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는 내 시간, 내 계획이 내 안에 있다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 있으라 버텨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을 걷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사랑할 만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할 만한 때예요 나하고 사랑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옆을 걷고 계세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살아 있어라 내가 이제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구나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안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지난주 우리 목회협력연회 회의하면서 연말 준비하면서 임직자들 준비하는 거 또 연말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조직을 준비하는 거 벌써 우리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우연인가? 피견인가? 재수가 있는 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오늘 정말 우리가 바싹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금방이잖아요 금방입니다 저희 딸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대학교 4학년이에요 미국에 와서 났거든요 개척할 때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사탕 빨고 앉아있었던 애입니다 증고동부 선생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명하고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고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꼽아놓은 깃발을 꼽아놓은 하나님의 깃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직원합니다 내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내 환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탄자니아 갔다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사진을 정리하고 페이스북으로 올려주고 엔조에다가 보고를 제가 해주고 그리고 힐링보이스로 일주일 동안 많은 편지를 날로그면서 벌써 1호 2호 우물은 다 팠어요 다 헌금이 다 모아졌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송은희 자매가 방송인 연예인 송은희 씨가 연락와서 목사님 선교구자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꼭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년 5월 달에 우리 연예인교회 집회인데 그때 와서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1부에 맞췄는데 어느 분이 한국에서 송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돈 300만원 2,600불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전 누군지 몰라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감사하다고 편지했을게요 한국에서 어느 분이 또 3,000불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우물사육에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내 시간 속에서 일을 하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마치 애시결처럼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가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실 것이고 내가 한가하면 하나님도 한가하시고 내가 바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도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런 관계성을 터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시간의 주권자를 인식하라 다 같이 시작 시간의 주권자를 인식하라 시간의 주권자를 인식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세 단계로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인사이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 전에부터 계셨고 장소를 초월하여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몇 년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시간 쪽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지 말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셔서 사람들의 세계에 시간을 줘서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그들의 라이프 속에, 그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여호수와 때는 시간을 멈춰버렸어요 시간을 아주 그냥 하루를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멈춰버렸어요 마음껏 전쟁하게 요즘 같으면 조명탕 켜놓고 여러분 야간 전쟁하고 얼마든지 두들겨 잡을 수 있어요 밤 되면 다 같이 함께 누가 먼저 날 거 없이 휴전입니다 그냥 여호수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요 내가 저들을 멈할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춰주시옵소서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을 하나님은 홀도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자꾸 하나님을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미래도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에 갈라지는 홍해 오늘도 갈라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닷물이든 여러분의 문제든 여러분의 라이프든 여러분의 비전이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든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해결 안 되는 홍해가 얼마나 많아요 시간은 하나님 도저히 배로도 못 걷는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권자를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의 주권자를 인식하면 사람은 확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이냐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저 사람 철들었다 저 사람 깨달았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시간이라는 말로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두 가지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쓰는 시간은 헬라우로 크로노스라고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 사람들이 쓰는 일반 보편적 시간 역사적인 시간 2017년 9월 10일 삼부예배 이건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 내가 때를 보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때다 그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애국에서 400년 만에 해방될지 누가 알았어요 전쟁에서 해방됐습니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됐습니까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거 그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람들이 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으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믹스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 꿰뚫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계획해도 안 되죠 끝난 것 같은데 또 꼬리를 밀고 또 문제가 또 발생하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철야에서 금식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이정표 GPS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본인 자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인간 보편적 시대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간 보편적 시대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절망과 낙당과 패배와 완전 실패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내 민족 속에 내 시간을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 그 시간까지 죽지마 살아있어 믿음 지켜라 끝까지 버틴겨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배짱이에요 신앙의 배짱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누구에게 눈으로 보여질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뭐냐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하러 온 오명찬 목사님 고은영 사모님 이렇게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모님 우리 교회 왔을 때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지 피아노 전공 학생 우리 교회 2학년 학생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어요 한국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청소년 집회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연합집회이기 때문에 동두천 제1감리교회 여성교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밥해 주러 왔습니다 그때 고은영 자매가 고은영 사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돼가지고 저희 열방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철회하고 연초가 되면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이나 앞으로는 뭐 될 거냐 저는 사모하고 싶어요 하 그거라냐 목사님 저 중매해 주세요 오명찬 목사님이 뉴욕에 공부하러 온 겁니다 둘이서 한 번 소개한 것이 눈이 맞고 하나님의 시간이죠 저는 우리 고은영 사모 여러 번 중매했어요 난 중매가 잘 안 돼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근데 오명찬 목사님하고 딱 대면서 우리 교회 설교 끝나고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 늦은 밤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를 좋은 사모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LA 가서 열심히 목회할게요 한 4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단임 목사가 된 거예요 난 안 놀라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200대 1이에요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감사합니다 다 자기 복이야 자기 복이야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돼 아무리 머리를 짓밟고 안수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다 자기 복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고 목사님이 9월 마지막 주일 날 LA에 부흥해 가는데 그때 공항에서 만나서 한번 교회 가보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 그 크로노스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괴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제일 큰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범사에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저를 보세요 무슨 이익입니까 너희들이 그 때를 다 아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 때를 알고 일하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는 수고가 다 너희들이 때를 알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의 칸들어 다 되더냐 그 얘기예요 안 되더러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리고 저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포함으로 하신 것을 내가 포함으로 하신 것을 무슨 말이에요 언파인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다 잘라던가요 자식들 낳으면 여러분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던가요 교회 개척하면 여러분 다 대형 교회가 되던가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던가요 내 자식 여러분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몰라요 저런 큰 태풍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슈스톤의 태풍이 지나가고 났는데 곧바로 다시 또 플로리다의 태풍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 너희들이 말하는 여러분 보시죠 크로노스의 시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너희들이 찾는 것이 지금 때를 찾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뭐라고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이 때가 언젠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어요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사람이 모르게 모르지만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으나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있으나 내가 능력 추시는 자는 해서 내가 능치 못하고 없다고 하였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지금 여러분 막막합니까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열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입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완전히 왕따당한 인생 같습니까 나는 패배자 인생 같습니까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너가 춤을 출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가 얼을 때가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 보러 바라보고 그렇게 쫄쫄 눈물 흘리지 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쨍하고 뱉들 날 돌아온단다 그게 이거 갖다가 지은 것 같아요 유행과 가사 쨍하고 뱉들 날 돌아온단다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갯벌천지입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갯벌천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 되면 물이 밀려 돌아옵니다 살아있는 바다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울고 싶고 평생 울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춤을 추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교회 꿈꾸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열방교회 저는 우리 교회 밴 이번 주에 또 한 대를 다시 뽑았는데 거기다 써붙였어요 춤추는 교회 꿈꾸는 교회 교회 개척하고 3개월 만에 교회 빨간 밴을 사고 저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요 그냥 그 밴 끌고서는 후러싱 그냥 거기 막 다녔어요 괜히 우리 이런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용파킹당에다 팍시해놓고 사람을 무조건 다 보게 그게 전도였어요 그게 교회 홍보였어요 눈만 뜨면 밴 끌고 나가가지고 후러싱 몇 바퀴 돌은 게 있어요 교회 홍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 주여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때를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 속에서 지지고 볶는 일들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밀물과 썰물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과 웃음을 같이 함께 줄 수도 있고 전쟁과 평화를 같이 함께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김정은이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저는요 통일관 국가관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최후에 발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끝이 다 왔구나 그 얘기에요 끝이 다 왔구나 최후의 마지막 수석폭탄까지 만들어서 지구의 4분의 1을 내가 끝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최고로 발악할 때는 거의 끝날 때 발악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이 왔구나 우리를 모르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언젠지 모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게 후세인이 최후에 발악할 때 그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세르비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자기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후세인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침공한 거예요 이집트의 무바라비 정권은 최고의 독재 최고의 악랄한 독재 그게 여러분 끝이었습니다 아랍이란 나라가 여러분 정말 최고의 독재자들이 비인격적인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아랍당에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이 왔어요 아랍의 민주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이란 나라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올 머스트 맨하탄 수준입니다 이번에 탄자니아감에서 카타르라는 도화라는 도시 아시안게임을 했던 다음에 월드컵 하는 도시 밤 12시에 그 공항에 활주로에 앉는데요 맨하탄 앉을 때 꼭 그 그림 맨하탄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 불, 그 빌딩 아랍에도 이런 봄이 오는구나 이 땅도 버린 땅인 것 같으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국에 있었으나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언타임이 될 때 여러분 너무나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나 일찍 두들겨 업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우리 라이프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임재 2000년 전에 로마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의 임재, 나의 임재가 뭐냐 그 얘기죠 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고 그 일을, 사건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성육신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는요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좀 달라들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썸탐이 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또 거기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이 오셨다고요 지금은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 시간이 언제인데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임재의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격이 심해서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이 아닌 완전히 신격으로 구름 타고 다녔으면 손오공같이도 참 예수님 닮기 힘듭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인격 속에 임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찾아오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는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성육신의 세 가지 측면 중에 세 번째는 문화 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문화 속에 문화가 뭡니까? 문화라는 개념 사람의 지정의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재반적인 것들 음악도 될 수 있고 미술도 될 수 있고 스포츠도 될 수 있고 건축도 될 수 있고 학문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패션도 될 수 있고 모든 것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속에 그분은 로마라는 문화 속에 오셨고 그 문화의 꽃을 최고로 피웠을 때가 르네상스 시대 때 최고로 하이라이트로 피웠고 문화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요 먹고 살고 지지고 복는 것 속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하나로 함축하면요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살아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살아 있으라 그 얘기예요 살아 있으라 그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을 말하기를 살아 있으라 살아 있으라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살아 있으라 죽어 있는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매장돼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지 못하게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다 묶여 버린 거예요 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안 했지만 하나님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땅에 수십 개의 우물을 파면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이 없는 땅을 직접 밟아보니까요 IT도 그렇지만 비참 그 자체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풀이 없다는 것은 동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풀이 없고 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 같이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우물을 그들은 기다리며 꾸정물, 후탕물을 그냥 먹으면서 물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I have no idea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지금도 저에게 인포메이션을 보내주는 우물 파는 우물 파는 NGO들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살아 있어라 그 얘기예요 난 죽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죽어버렸어요 육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얘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칼같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죽이려고 끌고 온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애굽에다가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광라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끌고 나온 거 아니야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다음 시이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너희는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살아 있다는 것이 뭔데요 살아 있다는 것이 예 맞습니다 입만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의 전도사님 찬양했듯이 나의 날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다 보건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목 입술로 불을 지지며 하나님 나를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뭘 찾고 뭘 만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 애지겨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참아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마음에 막 그냥 불같은 듯 확 뒤집어 버리고 광대 내가 참아 기도해야 뭐해 매일 죽여 매일 죽여요 자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 죽여버려 하나님의 시간을 매일 같이 엎어버려 기도하면 뭐하냐 아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아무 흔적이 없어도 나는 오늘 또 기도할 거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해서리라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과 중에 주님의 시간에 그 다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제발 기다려라 성질대로 막 뒤집어 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여 나를 만나리라 저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바벨로 같은 땅에 이 뉴욕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